안녕하세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 앵글 한국 단편 경쟁에서 상영을 하게 된 영화 꽃들도 연출을 맡은 신은섭입니다. 영화 꽃들도는 할아버지 임종 직전 소식을 들은 혜선이네 가족이 근조안을 가지고 병원으로 가게 되면서 생기는 일들을 재밌게 풀어낸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배우들의 앙상블 연기가 아주 재밌는 영화이고요. 특히 혜선이네 가족이 시킨 근조안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도착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보시면 영화를 보실 때 더욱더 재밌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화 개최를 추진하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제 영화가 초청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제 영화가 많은 관객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마음 가득한 설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꽃들도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